고춧가루 카페 아우 무거우시네 아우 무거우시네 아우 무거우시네 아우 무거우시네 이곳이 여기는 그저 전해주는 거에서 뭐 형성들이랑 테크까지 주잖아요. 또 배우가 배우전도 많이 쭉 없었고. 여기까지는 아주 죽겠지. 제 판도를 판도를 좀 더 올려주시면 어떨까요? 직구에서 올려가지고. 그러니까 그게 이쪽 그렇게 하면 또 평소에 빠져서. 그래서 내년 봄에 한 5월 말 6월 초에. 예정 수건 사업 중에 하나 있었어요.